강서구 치매안심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.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3천만원으로 등촌 3동을 인지건강디자인 치매안심마을로 꾸며 나갈 계획입니다. 등촌 3동은 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치매와 경도 인지장애로 등록된 어르신들이 많아 지난 6월 강서구 제3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. 인지건강디자인은 인지기능장애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의 도움을 주고자 고안된 디자인으로 앞으로 안전한 보행 및 운동공간 유도 디자인 등의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 한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지역주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치매 걱정 없는 강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.